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싶어하죠. 저도 매일의 고민이 사실은 내가 어렵다 인증을 받고 싶어하죠. 사실 생활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참 인류 대대로 누구에게나 추구해오던 우리의 삶의 절대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행복하거든요. 누가 우리를 어렵다 인증할 때 우리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새처럼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 사회에 이 인생에 이 사회 풍조에 이 삶에 보니까 큰 배신이 있어요. 큰 배반이 있어요. 추구니가 없는 그런 무섭도록 두려운 그런 착각 그게 있는데 뭐냐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옷을 아주 맵시 있게 잘 입고 다니는 그런 애가 있었어요. 이 교복을 잘 다리에 입고 잘 다니는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같은 친구가 쟤는 목욕을 안 한대요. 목욕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 부잣집 아들이고 너무 교복을 깔끔하게 맵시 있게 잘 차려 입었는데 목욕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고 우리 인류의 이야기고 그 많은 수많은 인간들의 결국 현주의 소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큰 배약과 그 배신과 그 착각이 결국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좀 부유해지면 어려운 줄로 착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면 자기 자신이 또 어려워지는 줄로 알아요. 그보다도 큰 거짓말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대기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평생대로 수고하는 게 뭐예요? 수고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큰 맨션을 짓고 비치하우스를 사고 아주 갓비싼 차를 몰고 다니고 맹품가방을 들고 다니면 자신은 스스로 착각하기를 어려운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권세를 얻거나 지위를 얻으면 또 자신이 어려운 줄로 알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무슨 의사, 검사, 목사, 교사, 변호사, 장관, 주지사 등등 이런 사회적인 어떤 직책을 얻거나 지위를 얻으면 그게 자기 집안이 그냥 어려워지는 줄 알아요. 그것을 자랑하는데 혹이나 우리 교회에서도 선거들도 보면 심지어 가까운 목사들도 보면 자기 집안에 의사가 많다라든지 자기 집에 변호사, 자기 집에 뭐 이렇게 집안이 대단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억조리곤 하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아주 사실은 구액질이 나야 돼. 구액질이 나야 돼. 그게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로마스를 완전히 로마스를 0.1%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무슨 애를 시집을 보냈다 장가를 보냈다 했는데 그렇게 좋은 집안에 애들을 시집 장가 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서 나는 아연 질색하겠더라고요. 아연 질색해. 아니 그것도 목사가, 명망이 있다는 목사가, 잘 배웠다는 목사가, 아주 교수급 목사가, 박사급 목사들이 밤낮으로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 보면서 정말 그러면서 설교하냐, 그러면서 목회하냐. 아니 그거 못 봐도 우리는 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워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목회고 목사고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그런 부분에서 먼저 모범이 돼야 되고 장로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되고 집사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되고 권사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되고 십 년 믿은 성도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초 아닙니까? 펀드멘탈한 우리 교회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가장 기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마귀적이고 성령에 전혀 감동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아, 대기만이다. 누가 그런 기만을 해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새벽 예배도 하고 부엉집회도 다녀오고 무슨 신년 축복기도회도 다녀오고 기도회도 뭐 금식기도회도 다녀오고 해도 여전히 집에 내려오면은 그 육신적인 그런 관심과 그런 욕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진짜 아이러니가 바로 그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예요. 성경을 펼치면 언제든지 발견되는 것들이 복음인데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명예를, 세상적인 명예를 얻으면 뭐 또 굉장히 자신이 어루어지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를 얻는다든지 또 어떤 성인군자가 된다든지 요지숙녀가 된다든지 자신이 조금 예쁘다든지 잘생겼다든지 좀 남보다 좀 똑똑하다든지 좀 많이 배웠다든지 좀 돈이 좀 있다든지 건강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스스로 어려운 줄 아는 거 있죠. 어려운 거 여러분 로마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스스로 의류를 쌌다가 죄를 더 많이 범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이유배반적이죠. 의류가 지르고 노력하면 할수록 지위가 높아지려고 하고 부유에 지르고 하고 더 똑똑에 지르고 그러고 자상적으로 출시하고 성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더 많이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 아니고 로마서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한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도서에서 솔로몬이 지적하는 것처럼 반대적으로 수고하고 애를 써서 최강적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출시하려고 하고 불을 쏴려고 애를 다 쏟아서 자기의 그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선물 생명을 다 그냥 그렇게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한국에 특별히. 한국에 많은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니고 애들이 지쳐가지고 그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면서 집에 오면 몇 술값 뜨먹고 나면 또 학원 가야 되고 안 갔다가는 부모님한테 혼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그건 정말 중차단 죄라고 얘기지. 자 이런 말로 너무 시간을 끄는 것은 저 또한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맹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맹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로마서를 읽으면 사람이 어려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는 길을 가르치잖아요. 로마서가 특별히. 그래서 유명한 책이잖아요. 로마서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나 논리적련하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어려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이 어려워지려면 우리 죄의 시슴을 받으셔야 돼요. 죄의 시슴을. 우리 죄가 없어요. 사람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은 또 다른 말로 중생해야 된다는 말이죠. 중생. 중생해야 어려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글소 안에서 중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글소를 믿음으로써 중생하게 되잖아요. 그때 죄 없다.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워지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밤낮으로 피아노 열심히 치고 밤낮으로 외모를 가꾸고 밤낮으로 좋은 친구 만나고 밤낮으로 어디 좋은 권세 있는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라 하고 거기서 어떤 출세의 길을 열어보려고 하는 거기에 연구하고 거기에 시간을 몰두할 게 아니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퍼스트 스텝 아닙니까? 어려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죄인,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거를 와! 바울 사도는 물론 성령으로 쓴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이 로마설을 설교할 때 절대 사도마울 이름을 거명 안 하더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더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더라고 그렇죠. 사도마울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마울 그가 받아서 쓴 말씀이잖아요 아무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중학교 때 내 친구하고 똑같은 꼬라지예요 목욕은 한 다리 가도 두 다리 가도 1년 내내 가도 안 하면서 교복은 아주 그냥 비싼 걸로 아주 다려서 맵시 있게 잘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습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10년 교회를 다니고 20년 교회 헌금하고 30년 성가대원하고 40년 직분 받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해봤자 망구도로 묵인 거예요. 망구도로 묵인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교회 다니고 열심히 출소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고 직분 없고 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증받지 못하면 뭐예요? 그것보다도 큰 낭비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보다도 큰 허리허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보다도 큰 배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망치놓은 바로 가장 원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로 묵이라는 말이 뭔가 내가 혼자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주거, 특별히 도토리묵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도토리묵 썼다가 교회 가져왔다가 아이고 이렇게 돌에 걸려가지고 팍 넘어지면서 도토리묵이 팍 쏟아지면서 그냥 땅에 쏟아져 버리면 그 맛있고 좋은 그 도토리묵이고 뭐 어떻게 되버리는 거야? 그걸 보고 도토리, 그 망구도르묵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나는 그 가운데 혼자서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됐든가 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토리묵이야 또 엎어졌으면 또 만들면 되지 그거야 또 만들면 돼 조금 손해지, 조금 손해지 도토리묵은 그 돈으로 한 사람은 그 얼마 되겠어요? 그 성도들이 나 가져오다가 엎질렀다 이러면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정말 그 그리스로 말미암는 그 어를 어를 얻지 못하고 그 어롭다 그렇게 선언을 받지 못한다면 중생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전혀 중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고 그렇게 정말 생각 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단지 1년만 믿어도 하루만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많은 예화를 들으셨지만 탕자 예화만큼 너무 중점적이고 너무 중심적이고 너무나 귀한 예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 탕자가 그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탕자인 것을 깨닫는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우리 읽은 이 바울 저기 로마서 1장에서 이야 여기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로마서 1장만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많이 이렇게 수록하셨지만 여기 있은 만큼 죄에 대해서 잘 속속들이 나열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께서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이렇게 속속들이 다 이렇게 낱낱이 나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혹이나 한 사람이라도 죄를 깨닫지 못할까 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설교가 설교를 12시에 맞춰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저도 도를 억울해요 한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려보면 이야 목사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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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도 이제 집에 돌아가면 봉조회로 돌아가면 진짜 설교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들려오지도 안해요 들려오지도 안해요 그런데 목사 자신은 막 자기 설교가 아까워가지고 보통 한 40분 해야 한 것 같거든 저 희개 참 저 희개 참 저희도 잘 달아나요 그런데 아까 이 말씀하실 때 나 별로 큰 걱정은 안 했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생기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설교하다가 중간에 그쳐도 상관없어 또 또 내일 말씀 먹을 거고 또 말씀 들을 거고 또 천국을 계속 갈 건데 뭐 굳이 내가 꼭 무슨 결론을 내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 성도들은 보통 참 잘 사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안 해도 말씀이 되요 특별히 이 로마서 3장 여러분 아까 같이 봉동하면서 읽으셨지만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제 생각에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 와서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본문은 신선한 상추요 상추요 신선한 스테이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성도들이 심지어는 목사도 본문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막 그냥 어떤 맛집처럼 말이에요 막 고기다가 막 이걸 뭘 양념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고기 맛인지 양념 맛인지 모르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보면 본문이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영양가 있고 얼마나 우리 건강에 좋은데 우리 영혼의 건강에 제가 제가 정말로 심지어는 설교 듣지 말고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그 외에는 집에서 충실히 본문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목사님께서 놀란 게 본문을 우리 성도님 몇 분과 들고 통독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순간 순간 해결하게 되더라고 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SBS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지 그리고 그 말씀들이요 무슨 목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무슨 강의나 설교 같은 거 와는 상대가 안 되는 정말 기똥찬 말씀들이 성경이에요 얼마나 많이 수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밤낮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설교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러다가 잘못하면 자 그래서 이게 저의 특징이에요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설교하다가 보통 끝까지 해본 일이 거의 없는 거 거의 없는 거 같아 그런데 하나도 후회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제 할 이야기를 다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유축할 수 있고 이제 누구든지 내 이야기 뒤를 이어서 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읽어야 될 거 이거 아 내가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좋은 은사가 어려서부터 저는 요즘 굉장히 좀 덜 덜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동네 어른들이고 친구들이고 교회도 가면 사람들이 나만 보면 웃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지금만 보면 웃어요 그런데 지금에서 생각하니까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큰 토끼고 은사 같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습게 태어나서 이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만 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 어렵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노력하고 소유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늘 정폭시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렬해지고 우리 주의 믿음이 굳혀지고 담대해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세상 풍조나 그 외에 세상적 도덕율이나 율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그것들을 잘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아는 말씀이라도 그래도 저도 읽으면서 죄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창세기 저기 로마서 1장 20절에서 32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반드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윤홉 없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흥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이 있다가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행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해갈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읊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정치권 우리나라 이 정치권을 한번 보면 완전히 이 읽은 이 본문에 거의 뭐 그냥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지 몰라요 난 글로스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같은 그 행락에 같이 놀아나는 걸 보며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차라리 가장 중심된 요약된 말씀만 하고 이제 설교를 그냥 정리하고 싶어요 자 그 우리 이제 3장 1절에서 그런 저 유대인이 남의 몸이 활레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말은 그 말은 결국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들이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네 네 자 그래서 이 51편을 해서 내가 설교를 해볼까 쉽지 않은데 그 회개의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 시편 51편 만큼 어떤 나의 인자를 쫓아 나의 인자를 쫓아 나를 극률이 이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전하는 데 이걸 사실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소서 모친이 죄악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그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히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였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싸우소서 그 때에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잔에 주의 단에 드리리다 아멘 아멘 안타까운 것은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러나 이 설교자의 마음은 내가 알겠어요 이 높아심에서 넌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꾸 했던 설교를 자꾸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섭성들이 목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당대함으로 이 설교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 성령께 맡기고 이제 마칠 때는 마칠 줄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니 제 말이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면 이 본문에 비교해 볼 때 나의 말이란 건 너무 시원치 않고 너무너무 미약하고 너무나 별 볼일 없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참 이 본문을 읽어드리는 편이 더 나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자꾸만 그렇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하느니 이 말씀이 아니고 아까 우리 읽으시는 저기 김영천 목사님 께서 읽어나가시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글소가 20절에서 등장하죠 20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글소를 믿음으로 말미야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가볍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느니라 아 정말 저는 창피를 당해도 여기 이렇게 비도를 찍어도 저하고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 인정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난해도 내가 좀 못나도 내가 좀 이렇게 부족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것 그보다도 이 삶에 있어서 더 큰 행복이 없고 더 큰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3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율법을 우리 더 구시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럴 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럴 수록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율법을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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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율법되게 하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능력이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인정을 받고 또 어렵다 인정함을 받고 우리 통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의로 우리를 인정하실 때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